여자리 부igen 여자리ks 하! 왔다시! 일본거 좋으시다! 조~~~븁!!!! 숙주에서 여기에서 샤워도 하고 찜질보 하고 지금 다 점심 저녁시간이라가지고 없는 틈을 사놨어 저기 여기에 게스타라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리고 저기 밖에 망아집도 있어요 여기를 일단 찍고 나서 한 번 천천히 훼쳐봅시다 한국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? 근데 대부분 타겟이 외국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3위를 묶거든요? 괜찮은 것 같아요 1박에 3만 5천원 정도인데? 생각해보면 다른데도 다 3만 5천원인데 여기는 이렇게 만화책도 있고 조국탕도 있고 다 있잖아요? 좋지네 화장실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힐링할지 이기다 사회를 마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7시 50분에 또 별거 보는 투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생각 중인데 머리 왜 이렇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까봐요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방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말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좋아요 오늘 누가 들어오고 오래하나? 안 왔으면 좋겠다 독방하고 싶어 보금자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잘 돼요 그래서 이제 3박을 먹는 예정 진짜 바보 멍청인 거 알려드릴까요? 반바지를 안 가져왔는데 반바지를 안 가져왔어 반바지를 안 가져왔어 오히려 다시 생각해도 아시 제가 일본어 잘하고 있는데 아참아 잘하고 제가 한국어 다 알아? 잘하고 잘하고 제가 일본어 잘하고 잘하고 네모로! 계속! 일본어! 아.. 아.. 계속! 32살 계속 일본어! 아.. 아.. 멋있다 너무 멋있어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! 보라! 겁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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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! 스쿠시! 스쿠시! 가와이! 안녕! 되지도 않는 일본어 하면서 왜 갑자기 가게 됐냐면요 저 선생님이 갑자기 가방을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별 투어를 놓쳤거든요 7시 50분인데 안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미 가고 없다고 해서 별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딱 가방을 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나? 같이 가자고 할까? 여쭤봤는데 걷는 거 좋아한다고 그럼 같이 가자고 다녀온 건데 즐겁네요 편집도 좀 하고 블로그도 좀 쓰고 이것저것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 그럼 일 많나요? 안녕!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대박인 걸 발견했어요 좋은 여행 감사합니다 미나미 린다 미나미가 뭘 써주고 갔어 너무 귀엽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물론 린다 스플링이 틀리긴 했지만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와 버스를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웅교롭게도 수요일은 버스가 없대요 그래서 놀랍게 어제 올라왔던 그 길을 또 올라왔어요 1시간 걸어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빨래 돌리고 그러고 카메라를 켭니다 무슨 산 한 번 갔다 오니까 하루가 끝이야 오늘 하루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다 하루가 끝이야 오늘 하루가 끝이야 그럼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입니다 네 채넬 이름은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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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 여기 여기 링크 QR 아, 케르! 네, 이리? 네, 이리? 아, 감사합니다. 이따라기만! 같아요 appereek iben 밥 não Não 악 가시라시히 지도 SAGA Attуска 나가서 로 이렇게 밥을 먹고 쟁반에 담아서 여기 둡니다 그러면 청소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너무 배고프죠? 나 이제 여행하면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QR로 배경화면 해놨거든요 궁금하다 하면 이제 바로 그랬는데 오늘 벌써 두 번이나 써먹었네요 우주선에서 우주선에서 토끼가 내려와 토끼가 내려와? 토끼 이즈로엘 토끼가 내려와 타는 말 타는 말 당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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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찍었지? 아저씨는 기다려야죠 당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